아 추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트리를 사러 왔습니다 허니브레드 먹고싶다 먹어야겠다 전구판다 너무 예쁘다 이런 전구 얇은거 트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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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 시는 거 아니야? 기분이 돼! 한 번! 정말 특별하게 쌈파를 사는 거 같아 근데 너무 못생겼어 지금 너무 많은 스릴을 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 이제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못 사겠어 맛국수? 켈국수? 맛국수? 국수 먹을래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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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먹고 끝나면 너무 다행인데 집으로 트리가 배달이 될거야 트리를 만들어야 돼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금 미네랄을 먹고 있어 미네랄을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드라곤이랑 질럿을 좀 더 뽑아 그 다음에 포토캣은 몇 개 깔아놓고 저거 안되겠다 싶으면 지특히 써야지 뭐 이거 왜 튜특이 뜨냐 근데 아 왜 불러 야 이거 싫어? 이거 아냐 허리 붙어가지고 제 스웨프 망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많이 먹은 것 같아요 털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트리를 만들러 집으로 가보자 올라고 약간 기후 정말의 날씨인데 이게 좀 더 나은 텐데 조금 더 나은 테드에 손님이 도착했어요 껴주세요 감사합니다 껴 드릴게요 어서 껴세요 헐 아아아아아 으아악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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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고 뻔한 트림 알 수 있겠다 약간 뭐라 할까 약간 꼼짝하면서 이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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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붙어! 심지어! 어머! 좀 호런가? 뿌듯하다, 보람차다 365일 매일 크리스마스만 같았으면 컷! 탱구TV